안녕하세요. 동신대학교 안경과학과에 재학 중인 윤영대, 김예리입니다. 우리 동신대학교 안경과학과는 호남권 유일의 4년제 대학 안경과학과로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특화된 눈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안경과학과는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한국보건사의 연구원에서 실시한 2030년 의료인력수급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 및 간호사와 함께 인력공급 부족으로 평가받은 바 있는 안경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동신대학교 안경과학과는 대학 특성화를 통해 눈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뿐만이 아닌 사시, 약시 등 안기능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인 시기능 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차별화된 인력을 배출하는 특화된 학과입니다. 이러한 시기능 교정 능력을 겸비한 올스옵틱 안경사를 양성하여 취업 후 높은 연봉과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 대학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콘택트 렌즈 재질 개발, 안광학 측정 장비 연구 등 안광학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사회 문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수업과 기초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2학년 때는 간단한 시력 검사부터 다양한 굴절 이상을 찾아내 교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능 검사 그리고 안경 조재 가공과 콘택트 렌즈 관련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3학년 때부터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해 기업체와 연계하여 수업이 진행되며 안과, 안경원, 그리고 해외 검안 클리닉을 통한 현장 실습을 통해 안 전문가로서 실무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4학년 때는 시기능 훈련, 시각장애 교정학 등 심화 전공 수업을 통해 특화된 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론 수업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검안 봉사를 통해 자긍심도 높이면서 실무 능력도 배양하는 검안 봉사 외부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 능력 인증제 현장 전문가 초청 전공 심화 워크숍 등 직간접적인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실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창의적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은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끼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시시차 검사 도구, 움직임 시력 검사 장치 등 관련 검사 기기 등의 개발을 시도하면서 사제지간의 친밀감 형성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 이론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학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심화 학습과 프로그램으로 숙련된 우리 학생들은 국내외 안광학 관련 기업체, 안과병원, 그리고 정년이 없는 안경원 창업 및 취업이 가능하고 또한 대학원 진학을 통해 대학 교수 및 해외 친업이 가능합니다. 동신대학교 안경원광학과를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우리 학과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심화된 교과 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활 화이팅 하시고 우리 동신대학교 안경원광학과에 꼭 합격하셔서 행복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후배님으로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 동신대학교 안경원광학과로 오세요!